로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로제가 이날 출국을 앞두고 사전진행한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예정된 해외일정 일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른 멤버 지수제니 리사 등 3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로제를 포함해 전원 모두 현재 특별한 의심증상은 없다. 블랙핑크 멤버 전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YG는 블랙핑크 로제가 2월 28일 출국을 앞두고 사전진행한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예정된 해외일정 일부를 취소하였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와 주변 스태프들의 건강을 최우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로제의 빠른 회복과 세계 무대에서 활약중인 블랙핑크 멤버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추후 변동 상황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에 달하면서 가요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